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 문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P2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P2셀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여러분이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셨던 커맛 1급 폴더 안에 스프레드 시트 안에 기출 문제에 가셔서 가져오실 데이터 취업 현황이라는 액세스 파일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안쪽에 졸업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요. 단과대학 더블 클릭, 학과 더블 클릭, 성별, 졸업자, 취업률을 더블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단과대학, 학과, 성별, 졸업자, 그 다음에 취업률의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조건입니다. 데이터 필터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성별이 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을 선택하시고 같습니까? 남을 선택합니다. 남이면서 취업률이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률을 선택하시고 이상은 크거나 같다. 50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고요. 50%니까 0.5겠네요. 0.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단과대학을 선택하시고요. 단과대학은 같습니까? 사범대학 또는 공과대학. 같습니까? 공과대학이라고. 사범대 또는 공과대학이라는 조건을 넣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네요. 첫 번째가 성별이 남이고, 두 번째 취업률이 50% 이상이니까 0.5보다 크거나 같다. 단과대학에 가서 사범대학 또는 공과대학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렬 순서에서는 단과대학을 선택하셔서 내림차순화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취업률을 선택하셔서 오름차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 순서 지정하신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 표 형태로 B2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 살펴보셨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A3부터 K33의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취업률의 순위가 6부터 15위에 해당한 데이터입니다. 랭크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하실 건데요. 조건은 A35셀에다가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할까요? 조건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순위가 6부터 15라는 범위 안에 수식을 작성하려면 AND라는 조건을 사용하셔서 랭크 함수 사용합니다. 첫 번째 취업률의 데이터 K4셀의 데이터가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6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AND 다시 한번 랭크함수를 통해서요. K4셀이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 넣으시는데 참조하는 범위는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 그 값이 1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6, 7, 8, 9에서 15등까지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1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이제 조건을 작성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3부터 K3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셔야만 복사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A38 셀에다가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취업률을 가지고 6등부터 15등까지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현재 작업하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안에서 제목을 포함하지 않죠. A4부터 시작을 합니다. A4부터 K33 영역의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저희는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누릅니다. 조건에 만족한 전체 행에다 서식을 지정하는 거라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시고요. 등호를 넣습니다. 취업률이 전체 취업률 평균 이상이고 뭐 뭐 이거니까 조건이 하나가 아니네요. 엔드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이 취업률입니다. 첫 번째 K4셀의 데이터가 K4셀, K5셀, K6셀 비교할 수 있도록 4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요. 취업률의 평균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에 해당한 값을 구합니다. 에버레이지 함수 입력하셔서 취업률의 전체 데이터 범위 드래그 하시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는데 수정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에버레이지 가로 닫고 심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성별이 여에 해당한 데이터 그러면 성별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C4를 선택하고 4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여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의 굵은 기울인 꼴 글자 색깔은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취업률은 평균 이상이면서 성별이 여자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굵은 기울인 꼴에 주황색 글자 색깔로 글꼴 색깔로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작업을 하실 거고요.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될 수 있도록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라고 바꿔줍니다.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가로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 페이지 레이아웃의 옵션을 클릭하셔서 여백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오셔가지고요. 가운데 가로를 선택하시면 인쇄했을 때 가로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메페이지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면 머리끌 바닥글에 가서요. 바닥글 편집을 누르시면 되고요. 가운데 구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트 이름 시트 이름은 여러분이 갖다 놨을 때 도구에 끝에서 세 번째 시트 이름 삽입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시트 이름 삽입이란 도구를 한번 누르셔서 클릭하셔가지고 잠깐만요. 시트라고 한 칸을 쓰시네요. 시트라고 텍스트 입력하시고 슬래시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기에서 두 번째 있는 페이지 번호라는 도구를 클릭 한번 하시고요. 여기에 한 칸을 안 띄우네요. 그림에 나와 있게 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표시 이해를 보시고 여러분이 참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없이 그냥 페이지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우리 아래쪽에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슬래시 1페이지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었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시트 탭에 가셔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는데 A1부터 K33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A1부터 K33 반복할 행에 오셔서요. 1행부터 3행까지 드래그합니다. 1행부터 3행까지 드래그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하시면요. 현재 전체 페이지가 두 페이지로 나누어지는데 위쪽에 있는 제목은 계속 1, 2, 3행은 반복이 돼서 표시가 되는 것 같고요. 아래쪽에 바닥글 참조하시고요. 인쇄하는 용지가 가로의 가운데, 가로 가운데에 인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작업의 4문항에 실습을 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은 5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문제 중에 계산작업이 어렵다 하면 항상 마지막에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우리는 순서대로 작업을 한다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취업분석이라는 위치에 L3에다가 거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취업률을 이용해서 취업률이 50% 이하면 취업률 나누기 10% 간만큼 검정색 동그라미를 채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하얀색 동그라미를 50% 이하가 아니라면 하얀색 동그라미로 채우라고 문제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L3에 거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if, 만약에요. 취업률이 기준이 되겠네요. 취업률 K3셀을 선택하시고 값이 5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반복해서 검정색 동그라미를 넣을 건데 목을 구하는 함수 q, u, o, t, i, e, n, t 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숫자가 필요하겠죠. 숫자는 바로 왼쪽에 있는 K3셀을 K3셀을 10%로 나눴을 때 문제의 10%로 나눴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눈 만큼의 몫으로 우리는 반복을 하는데 제가 빠진 게 하나 있네요. 리피트 함수에는 첫 번째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텍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했어요. 숫자부터 계산부터 했습니다. 텍스트는 뭐냐면 큰 따옴표 문 꺼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입력하시면요. 검정색 동그라미를 찾습니다. 네. 50% 미만이면 검정색 동그라미 텍스트로 반복해서 채울 거고 반복해서 채울 글자 수는 취업률을 나누기 10으로 한 몫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함수식을 작성하셨고요. 이제는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50%보다 작거나 같다면 검정색 동그라미로 채워서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리피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큰 따옴표 문 꺼서 미음 한자 키 눌러서 하얀색 동그라미 넣으시고 큰 따옴표 심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몫을 구하는 함수 입력하시고요. q u i e n t 라고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취업률에 있는 k3셀을 선택하고 10%로 나눠서 몫을 구한 다음에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하얀색 동그라미를 채울 겁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야 되기 때문에 끝에 동그라미가 3개가 되겠죠. 3개의 가로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엔터 눌러주시면 현재 취업률은 50%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58을 10%로 나눠서 5라는 몫이 구해지잖아요. 하얀색 동그라미로 채워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50%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는 검정색으로 50% 이하가 아닌 데이터는 하얀색으로 10%로 나눈 몫만큼 개수만큼 동그라미 문자가 리피트 반복해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M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하시는데 퍼블릭 펑션 입력하시겠죠. 오타 없이 P-U-B-L-I-C 그러면서 제가 오타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펑션 FN FNB고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취업률을 입력받습니다. 오타가 없었습니다. 밖에 엔드 펑션이라고 다쳤고요.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 구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셀렉트 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셀렉트 문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EF를 사용하셔도 되고 셀렉트 사용하셔도 되는데 문제에서 어떤 문을 사용해라 제시된 문제를 구문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케이스 입력받는 취업률을 가지고 오타 없이 제가 오타를 계속 내는 것 같아서 취업률 50% 미만이면서 50% 미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케이스 이즈라고 입력하시고요. 미만이니까 작다 0.5가 50% 잖아요. 50% 미만이면 FM 비고는 우리는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라고 전문 상담 필요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다시 케이스 50% 가 아니라 80에서 90% 이면 80에서 90% 이면 미만이면 전문 상담 필요 80에서 90에 대해서는 그러면 0.8에서 90까지는 2라는 구문을 사용합니다. 0.9까지 0.9까지 이면 FN 비고에다가 저희는 우수학과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를 초과하면 케이스 이즈 초과한다라고 됐으니까 크다 0.9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FN 비고는 최우수학과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케이스 else라고 입력하시고 FN 비고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빈칸으로요. 그래서 큰 땀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셀렉트 구문을 닫겠습니다. and select라고 입력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맞게 작성하셨나 한번 비교해 보신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다 작성하셨나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 M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 도구를 눌러서 사용자 정의의 FN 비고를 선택하고 확인 취업률의 데이터 K3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0.5% 미만은 전문 상담 필요라고 떴고요. 그 다음 80에서 90은 우수학과 90%를 초간 데이터 최우수학과 나머지는 이렇게 빈칸으로 공백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P3부터 S4 영역에다가 성별과 구분별 취업률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백분율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고 썸이프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남자의 창업자 수와 남자의 졸업자 수를 계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함수가 항상 먼저 입력이 되죠. 는이라고 입력하시고 텍스트 형식을 지정하는 거고요. 여기에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 값은 썸이프 함수를 통해서 구합니다. 썸이프 C3부터 C3부터 C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참조하는 성별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 주시고요. 신표 그 성별이 바로 왼쪽에 있는 O3과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해도 O3, O4 그래서 O열에 있죠. F4, F4, F4 F4 키를 두 번 눌러서 달러, O, 3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성별이 남자이라면 저희는 첫 번째 건강보험 연계에 해당한 데이터 저부터 시작해서 프리랜서까지 넣을 건데요. 건강보험 연계는 E3부터 E32까지 있는데 E열에 있지만 F열, G열, H열 바뀔 겁니다. 단 3부터 32라는 팽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면 모두 달러가 붙고요. 다시 한 번 누르면 핵만을 고정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면 썸이프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성별에 가서 남자를 찾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건강보험 연계 데이터를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값을 구하셨고요. 그 다음 나누기 썸이프에 가셔서 우리는 C3부터 성별의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넣어주는데 C3부터 C32 영역에 성별의 데이터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다시 한 번 성별을 선택하는데 O3이 선택이 안 되시면 저는 왼쪽 방향키를 이용합니다. 동일하게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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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라는 키를 세 번 눌러서 달러 O3으로 만들어 주시고 심표 그 다음 각각 남자의 창업자 수와 남자의 졸업자 수 졸업자 수는 모든 데이터에 동일하게 나눠줄 거라서요. D3부터 D32까지 범위를 지정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건강보험 연계에 해당한 데이터를 먼저 구하겠죠. 성별에 가서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에 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져오고 값을 구했어요. 그 값을 뭘로 나눠주냐면 남자 학생의 졸업자 수로 나눠주겠다라는 식입니다. 그럼 썸이프를 닫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건강보험 연계 해외 취업자 창업자 프리랜서는 여기 데이터 값이 달라질 거니까 값이 구한 값이 달라지지만 뒤쪽에 있는 나눠주는 졸업자 수는 항상 같은 데이터로 나눠줄 거기 때문에 절대 참조가 되어 있어야겠죠. 신표 이제는 계산식은 다 썼어요. 건강보험 연계랑 전체 졸업자 수를 구해서 계산은 끝났고요. 이제는 포맷 형식만 지정하시면 되는데 백분율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백분율과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기 해서 큰 따옴표 0.0이라고 입력하시되 퍼센트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큰 따옴표 닫고 엔터 누르신 다음 이건 수식이에요. 그냥 엔터 누르시면 돼요. 계산한 값을 백분율로 소수 이하 한 자릿수까지 표시해서 화면에 표시하겠습니다. 수식을 작성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아래쪽에 표 3에다가요. 단가 대학별 구분별 최대 취업자 배출 학과를 학과를 찾아다가 표시하는 거네요. 인덱스와 매치와 최대 가장 큰 값에 해당한 값을 구할 수 있도록 라지 함수를 사용합니다. 커서를 P8에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 함수가 나오면 대부분 먼저 인덱스가 들어가겠죠. 인덱스 입력하고 가로 열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사실 학과잖아요. P3부터 P32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넣으시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참조할 학과의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참조하는 열이 하나이기 때문에 열의 값은 따로 넣지 않아도 되지만 행의 값은 넣어 주셔야 되겠죠. 행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와 라지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치는 몇 번째라는 위치값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죠. 가장 큰 값에 해당한 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라지함수 입력하시고 라지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단가 대학과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보험연계 해외취업자 각각의 해당한 데이터에 가장 큰 값을 구해서 같은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구분하기 편하게 가로를 넣고 작성할까요? 단가 대학이라고 입력된 A3부터 우리 A32까지 범위정화돼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누구랑 같냐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단가 대학과 같습니까? 5,8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 수식을 복사해도 5,8 5,9 5,10 입니다. 그러면 F4 눌러서 절대참조 다시 한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 다시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 있고요. 가로 탔고요. 곱하기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건강보험역에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E3부터 E31을 드래그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E열 F열 G열 H열 바뀌는데 행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다시 한번 눌러서 행만 고정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라지에 대한 가로를 라지에 대해서 범위는 넣었고 심표 가장 큰 값이라고 하기 위해서 라지는 이만큼 영역의 데이터에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라고 1이라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 탔고요. 그 다음 심표 또 새롭게 매치함수를 통해서 룩업 어레이라는 영역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라지함수와 동일하되 숫자 1만 빼시면 되거든요. 이만큼의 범위정에서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역 안에서 몇 번째 있는지 이 라지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구한 데이터가 이 영역 안에서 몇 번째 있는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심표 매치함수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한 다음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복사 하셔가지고요. 혹시 글자가 잘 안 보인다면 열 너비를 조절하셔가지고 값을 표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범위 두 번째가 행의 위치인데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범위 작업이 좀 많았죠. 이 작업은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표 4 영역의 다섯 번째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P14부터 Q15 영역에다가 값을 구할 거고요. 남자 여자 성별별 취업률과 창업률에 대한 값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의 취업률은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수 도하기 해외 취업자 수를 도해가지고 남자의 졸업자 수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한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고요. 자리수는 라운드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값은 썸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P1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자리수를 조정하는 함수 라운드부터 입력을 하시고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썸이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가로 열고요.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수 도하기 해외 취업자 수를 도할 건데요. 첫 번째 남자의 건강보험 개수를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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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꽂 더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요.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 조건을 낙성하기 위해서 성별의 C3부터 C32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P13과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하면 여자는 Q13입니다. 공통적인 거는 13행 이죠. F4 F4 눌러서 13행을 고정을 시키고 가로 닫고 두 번째 곱하기 그 다음 건강보험 연계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2 3부터 2 32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수 입니다. 토하기 두 번째입니다. 남자의 회의 취업자 수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동일한 내용인데 복사 안하고 그냥 작성할까요? 가로 열고 성별의 남자에 해당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E3부터 E32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 같습니까? 누구? 남과 같습니까? P13 Q13 이니까 13행을 고정하기에서 F4를 두 번 눌러주시고 가로 닫고요. 남자에 해당한 곱하기 두 번째가 해외의 취업자 수입니다. 그러면 취업자 수에 해당한 F3부터 F32까지 선택하고 우리는 절대 참조 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첫 번째 문제에 나와있는 두 개의 값을 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슬래시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한 번 썸함수를 통해서요. 남자의 졸업자 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성별에 대한 조건을 넣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다시 성별은 C3부터 C32 영역의 F4 같습니까? P31가 하지만 여자를 복사했을 때 13행을 고정하기에서 F4라는 키를 두 번 눌러주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졸업자 수에 해당한 값을 구하겠습니다. 졸업자 수가 있는 D3부터 D32까지 범위 정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내셨으면 이제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실 거고요. 심표 이제 라운드를 통해서 소수 이하 자릿수를 구하겠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건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백분율로 표시할 거고요. 소수 두 자리라고 2라고 넣으시면 안 되세요. 백분율은 곱하기 100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네 자리까지 해야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습니다. 소식이 좀 길었어요. 하나씩 다시 볼까요? 라운드 함수는 뭐 한다고요? 자릿수를 표현하는데 백분율 두 자리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구해진 값은 나누면 소수 자릿수로 표시가 되는데 이걸 네 자리까지 해야만 백분율 두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첫 번째는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수 성별이 남자이고 건강보험에 해당한 데이터 두 번째 성별이 남자이고 그 다음 해외 취업자수의 값을 구한 값을 썸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했고 이 값을 다시 한번 썸함수를 통해서 남자의 졸업자수로 값을 구해가지고 나눠서 표시하겠습니다. 수식이 좀 길었지만 다 작성이 되셨다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으로 여자 해당한 값은 수식을 복사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창업률은 또 계산이 다릅니다. 창업률의 계산은 다른데 다시 복사하는 것보단 저는 작성하는 것보단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서 컨트롤 V 하고 일부 수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식은 건강보험 연계수 대신에 창업자 수로 바꾸겠습니다. 창업자 수에 해당한 데이터 G3부터 G32로 수정을 하되 F4 F4 눌러서 수식을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거를 절대 참조 하셔도 상관 없겠네요. 저는 다른 영향을 줄 줄 알았는데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 에 해당한 영역을 두 번째 더할 수 있도록 H3부터 H32까지 넣어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합니다. 남자의 졸업자 수는 동일 하니까요. 이 두 개의 값만 아까 건강보험 연계수 대신에 창업자 수 그 다음 위쪽에 있는 회의 취업자 대신에 프리랜서 수로만 바꿔주시고요. 컨트롤 시부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남자 여자에 해당한 창업률에 대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계산 작업 문제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있었지만 여러분이 문제 요구 상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어떤 값을 구하는 건지 한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수식을 하나씩 작성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산 작업 다섯 문항까지 보셨습니다. 분석 작업에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2부터 K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까요? 라고 깜빡깜빡 하고요.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M4에 만들겠습니다. 위치를 M4셀을 선택합니다. 제시된 그림이 M4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M4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 테이블 영역 표시가 되어 있고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가를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에 갖다 놓으시고요. 성별을 선택해서 열 레이블에 갖다 놓으시겠죠. 취업률을 선택하고 갑에 갖다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취업률 M4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갑 요약 기준의 평균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취업률 평균 평균의 취업률 취업률의 평균이죠. 취업률의 갓필드 설정을 이용해서 백분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M4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표시 형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백분율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백분율 선택하시고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그림을 참조하시면 1이라고 지정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갓필드 설정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테이블 스타일을 밝게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기본이 16이잖아요. 위쪽에 가시면 9번 오른쪽 한칸 가시면 피버스타일 밝게 10을 지정할 수 있고요. 줄무늬 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무늬 열을 지정하기 위해서 피버테이블 스타일 옵션에 가셔서 줄무늬 열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분석작업 피버테이블 살펴보셨고요. 두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 하시고요.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신 다음 개발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 에다가 취업률 부분합 이라고 넣습니다. 시험률 부분합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부분합 을 하시기 전에 데이터 정렬이 되어 있어야만 부분합 을 맞게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 안쪽에 놓고 데이터 탭에 정렬을 클릭 하시면 범위가 맞게 나오나요. 다행히 이쪽에 표 1이 입력되어 있지만 인식하지 않고 단가 대학부터 취업률까지 필드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가 대학을 기준으로 만약에 범위가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의 정렬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정렬을 클릭한 상태의 단가 대학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 하겠습니다. 기준을 추가하고 두 번째는 취업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단가 대학을 먼저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요. 같은 단가 대학이라면 취업률을 가지고 내림차순 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부분합에 가서 기준은 단가 대학별로 취업률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목은 취업률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래서 부분합이 다 작성이 되셨다면 문제에서 말한 매크로 작업이 다 되셨잖아요. 그래서 개발도구 탭에 가셔가지고 기록 중지 버튼을 누르십니다.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 매크로 문제에서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부분합을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을 클릭하시고요. 빗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I1부터 K2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K가 맞죠? K2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치염률 부분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이름 치염률 부분합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 매크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에 부분합 가서 모두 제거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매크로 빗면 도형을 클릭하시면 단가별 취업률의 평균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매크로 문제까지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 수정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갑니다. 행과 열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행렬 전환 한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는데요.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 연계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레이블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레이블을 데이터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 가서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 그 다음 차트 제목을 표시하는데 A1셀과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에 위를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연결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 A1셀을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A1셀의 데이터를 차트 제목과 연결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제목의 글꼴 크기를 2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 20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축제목입니다. 축서식인데요. 최소값이 0이 아니라 10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을 클릭하시고 새로 값축해서 최소값을 1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대값은 60입니다. 넣으시고요. 주단위는 그림에 봤더니 10으로 되어 있나요? 10, 20, 30 이니까 10입니다. 입력하시고 닫기 버튼을 누르십니다. 다음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인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고요. 도형 스타일을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하신 다음에 도형 스타일은 차트 영역 서식에서 나가신 다음 우선 닫기 버튼 누르고 도형 스타일을 서식에 가서 도형 스타일에 가서 미세효가 주황이니까 주황에서 찾을까요? 미세효가 주황 강조 6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작업하신 차트 이미지와 문제 제시된 차트 이미지와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 살펴보실고요. 다음은 프로시저 문제 세문항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세문항 각각 5점 쉬운 것부터 하시면 돼요. 개발도구 탭에 가신 다음에 판매내역 입력 단추를 누를 수 있도록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판매내역 입력을 선택하면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더블 클릭합니다. 우리는 어떤 폼을 보여줄 거냐면 판매내역 폼을 보여주겠습니다. .show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두번째 폼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왼쪽에 폼을 선택하고 판매내역을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를 갑니다. 그 다음 개체에서는 유저폼을 선택하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한 다음 초기화되면 카드가 선택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PT 아 OPT 카드 아 얘가 이름이 잘못되어 있네요. 현금이네요. 현금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OPT 현금 얘는 카드죠. 그래서 실행했을 때 현금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코드 보기에 가셔서 폼초기화에 OPT 이름은 현금이 출입값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출입값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번째 우리 폼 폼 안에서 폼에서 LST 품목에 다가는요. 엑셀에 있는 H4부터 I7 영역에 데이터가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절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초기화 작업에서요. LST 품목에다가는 연결할 데이터 로우 소스는 영역이 H4부터 I7 영역에 있습니다. H I H I 두 개네요. 그럼 열의 개수가 두 개입니다. 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LST 품목에 컬럼 카운트는 H열과 I열 해서 두 개 열입니다. 라고 컬럼 카운트 2 라고 넣어주시면 초기화 작업 두 개 열을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거고요.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게 하신 다음에 버튼 누르면 이렇게 현금이 먼저 선택이 되어 있고요. 품목에 H3부터 H4부터 했나요? H4부터 해서 데이터가 연결돼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닫기에 먼저 할까요? 닫기를 누르시면 폼을 닫고 현재 시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그 다음 위에 개체에 가셔서요. CMD 닫기를 선택합니다. 닫기를 클릭했을 때 우리는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언노드미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타임을 이용하셔서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 에 타임을 이용하셔서 시간을 표시하는데 그림에 잘 봤더니 종료라고 그 상자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칸을 띄우신 다음에 한 칸 띄운다는 거는 심표로 구분하는 겁니다. 타임 프론트 보여주는 거는 시간을 보여줄 거고요. 버튼 형태를 선택하지는 않고 기본값을 사용할 거니까 생략하고 심표 그 다음에 위쪽의 타이틀이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종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종료라고 입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눌러서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종료라는 글자와 현재 시간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CMD 입력을 선택하시고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하라 했잖아요. 표 1의 기준점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A3셀을 기준으로 할까요?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기수는 위쪽에 하나 카드 현금에서 4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6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더하기 2를 하면 6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겠죠. 또 하나 폼에서 내가 카든지 현금인지 선택을 하고 현금영수증 번호도 입력하시고 품명을 선택하고 개수를 입력하면 가격을 계산할 건데요. 단가 상품목 단가 가격을 계산할 건데 표 2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할 겁니다. H와 I에 해당한 데이터를 참조할 거라서 참조할 열의 위치 행의 위치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하나부터 작성을 해볼까요? 우리는 입력을 클릭하면 현재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변수를 제가 임의로 I를 쓰겠습니다. 한글로 입력 행이라고 넣으셔도 돼요. range range 기준은 A3 셀부터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한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부터 2를 더하겠습니다.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4개고 2를 더하면 6행부터 데이터가 입력되겠죠. 그 다음 만약에 if opt 카드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true 라면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폼에서 이게 opt 카드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저희는 sales i, 아까 구해놓은 행의 a열 에다가 1이라고 넣죠. 카드라고 표시할 거고요. 만약에 카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현금 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sales i, 1에 다가는 현금 이라고 하겠습니다. and if 첫 번째는 해결하셨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sales i, 2는 비 열 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하는데 어떤 걸 입력하냐면 txd 현금 영수증 번호 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sales i, 3에 다가는 i, 3은 c열 이잖아요. c열은 어떤 거냐면 품목입니다. 품목은 오른쪽에서 가져오셔야 하는데 이 품목은 내가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샴푸를 선택을 했다면 선택한 샴푸에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 열이라면 abcd 순서니까 1, 2, 3, 4, 5, 6, 7, 8, 8번째에서 가져올 거고요. 행의 위치값만 기억해서 여덟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이 샴푸라는 글자가 내가 선택하면 어디에 있냐면 4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값에다가 4를 도해서 행의 위치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다가 현재 작업할 행의 위치는 구해놨는데 표 위에서 참조할 행의 위치를 하나의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서 i-row라는 참조하는 행의 번호를 구하겠습니다. 단 LSD 내가 품목에서 뭔가를 선택한 값에 리스트 인덱스 속성 값에다가 내가 마우스로 뭔가를 선택하면 선택한 값이 0이 돼요. 기본이 근데 아까 샴푸가 선택하면 0인데 4행에 존재했어요. 그래서 더하기 4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를 선택한 값은 0이고 거기에 샴푸를 선택하면 샴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샴푸가 0인데 4행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하기 4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행에 다가는 셀즈 i-row에서 구해놨던 행의 여덟 번째가 품목이었고요. 아홉 번째가 단가였습니다. 그래서 D 열에 네번째 열에 아홉 번째 있는 단가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폼을 볼까요? 구분 현금영수증 번호 품명을 선택하면 품목과 단가는 넣었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열에 개수를 내가 입력한 걸 넣을 겁니다. 개수는 마찬가지로 폼에 가셔서 개수 클릭하면 TXT 개수입니다. 확인할 수 있구요. 오셔서 다섯 번째 열에 다가는 TXT 개수를 넣겠습니다. 단 단 계산 숫자로 입력될 수 있도록 VL VAL 입력하셔가지고 가로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까지 5열까지 2열까지 그러니까 2열의 개수까지 구하셨구요. 이제는 가격을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봤는데 가격은 개수 곱하기 단가를 합니다. 단 카드로 계산하면 7%를 할인해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와서요. 만약에 카드입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위에서 썼던 거를 좀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위쪽에 OPT 카드를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거를 범위정에서 컨트롤 C 위쪽에 오셔서 컨트롤 V 그 다음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여섯 번째 계산을 할 때 D열에다가는 Sales I, 5에 있는 값에다가 곱하기 Sales I, 4에 있는 값을 곱한 다음 7%를 할인한다는 얘기는 0.93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구요. 카드가 아니면 현금일 때는 할인하는 것만 빼서 곱하기 0.93만 빼서 계수랑 단가를 곱해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내용이 조금 길긴 했지만 문제 요구하는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작성을 해보시면 되구요. 밖에 계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판매 내역 입력을 클릭하시고 현금을 선택하고 010-111-111 뭐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넣어보시구요. 그 다음 샴푸를 선택하고 개수를 하나를 해볼까요? 입력하시면 입력하셨던 번호 그 다음에 샴푸 나와있구요. 만약에 카드라고 바꿔볼게요. 카드는 아까 7% 할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동일하게 하고 입력을 눌러보시면 금액이 가격이 7% 할인된 8,277원 이라고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매크로 분석 작업부터 해서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